안녕하십니까 평양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양24시가 지금 평양시에서 가장 핫한 정보 바로 북한 주민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새로 세워진 고충건물들 엄청난 추위에 대형 냉동고가 된 이 사실을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은 저거 들어와가지고 평양의 주역거리들 여명거리 무슨거리 해가지고 아파트를 막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에 냉방 온방 수도 이런 상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풀개가 되고 작동이 돼야만 이게 아파트로서의 기능이 돌아가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마구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걸맞는 에너지 인프라 수도 전기 이게 지금 제대로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이 아파트 건물만 멀쩡하고 실제 내용은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김정은 정권 이전에 세워진 아파트들은 전부 다 동평양 화력 발전소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중앙난방식으로 냉온방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난방 이제 스팀을 돌려가지고 도물로 이제 돌리는 건데 에너지난 때문에 또 이제 발전소의 터빈 고장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제 쏘아주지 못하게 되면 이게 냉온방 시스템이 전부 다 얼어 토집니다. 토지게 되면 아파트를 다 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얼지 않기 위해서 찬물을 이제 내리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추운 이 아파트가 찬물이 돌아가다 보니까 더 엄청나게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중앙난방식 아파트들은 그야말로 생지역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를 마구 지우라고 하니까 그러면 동평양 화력발전소 그리고 평양 화력발전소 이 두 곳에서 나오는 전력량을 가지고 상당한 규모로 몸집이 불려지고 있는 평양 시내 아파트들의 원방을 채울 수가 있냐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멀리 보이는 이곳이 평양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연기인데 장성태기가 죽기 전에 김정은이가 물놀이장이니 뭐 미림 숙마장이니 뭐 스키장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할 때 장성태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평양 화력발전소의 발전 터빈을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 터빈들이 너무 낡아가지고 전력 생산 효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빈 교체를 통해서 전력 생산 효율만 높여도 상당 부분 전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데 김정은이 장성태기 말을 무시하고 평양시 화력발전소의 발전 터빈 이걸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 양이 100이라고 하게 되면 30%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평양시 발전소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북창화력발전소를 새로 지었는데 그것도 연료량 또 이제 설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북창화력도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울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연료, 에너지, 전기, 수도 이런 시스템을 감안해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래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세워진 엄청난 아파트들이 지금 그야말로 속수무책,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주민들이 겨울을 나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금 수년간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새로 입주했고 당신은 좋았는데 겨울을 나다 보니까 이 겨울에는 완전히 진짜 냉동고가 그런 냉동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약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아픈 사람들이 오로죽는 공사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기존에 지은 아파트들은 이미 내부 시설을 공사해가지고 속탄을 자가 발전해가지고 떼서 각자 개별난방 형식으로 속탄 구들방을 만들어놨는데 김정은이가 새로 지은 고거 아파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권리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설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냉온방이 안 되는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그야말로 자연환경 자연의 어떤 매서운 겨울 추위를 그대로 지금 얻어받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가 들어와가지고 새로 지은 삐까번쩍한 아파트일수록 정말 가장 추운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고 아파트가 얼어있다는 것은 단순한 추위 문제가 아니고 물도 안 나오는 그런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수돗물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평양시 아파트의 밤에 옆에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하수도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변을 보게 되면 그걸 비닐로 싸가지고 창밖으로 던지는 그런 게 일상화돼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똥뼈랑 맞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주민 신수가 빗발치고 김정은에게 보고되는 이 보고들이 사람들이 지금 끔찍하게 얼어죽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천년가스를 도입해가지고 평양시만이라도 돌리자고 하지만 이미 중앙난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어떻게 도시가스 시스템을 또 채우겠습니까? 이걸 또 설계하려면 온 아파트를 다시 또 다 까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럴 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이 평양의 에너지난이 해결되지 않고 김정은이가 지금 앞뒤 안 가리고 마구 지는 아파트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설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평양 시민들 특히 평양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새로 선물 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평양 시민들은 그야말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김정은이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 군사적인 도발을 일사보면서 함부로 지금 말을 마구 짓거리고 있는데 자기 나라 평양 시민 북한 전체도 아닙니다. 자기를 받들고 있는 평양시조차도 지금 냉방 온방도 제대로 안 되는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꽁꽁 얼어주게 만드는 주제에 지금 뭘 누굴 평정합니까 지금 지금 김정은이가 할 일은 바로 이 북한 주민들 특히 자기 주변에 있는 평양 시민들에게라도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날에 떨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선적인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온 나라 인민들은 다 취해 떨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냥 호의호식하고 자기 혼자 멀쩡하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한심한 지도자 정신나간 지도자가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의 고통은 언제 끝날 것인가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취득한 이 평양 시내의 이 엄청난 추위 그리고 끌고 있는 평양 시민들 무리로 얼어죽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평양24시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자 오늘 평양24시는 북한 지역이 지금 거대한 냉장고로 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존 위협의 갈림길에 놓인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뭐 꽤 오래 겨울을 살았는데 한동안 지구가 이제 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겨울 같지 않은 그런 이제 날들이 많았습니다. 겨울에 별로 추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엄청난 추위가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 이런 강추위는 아마 정말 드물게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 20도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평양은 서울보다 2, 3도가 더 낮습니다. 오늘 양강도 해산 날씨가 영하 30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북한에 살 때 함경남도 여덕군에 위치한 여덕수용소가 마이너스 26도 30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추위죠. 그런 추위 속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북한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떼가지고 겨우 진짜 몸이 얼다 않을 만큼 불을 떼면서 살았는데 겨울이 밖에 나갈 때에는 눈만 내놓고 온몸이 그냥 이제 누더기를 막 감싸가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저도 이제 북한에 살 때 산에 남하로 갔다가 동상으로 발에다 얼어가지고 발톱에다 빠졌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해산시가 영하 30도 떨어졌습니다. 평양이 영하 20도 25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평양시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북한을 통해서 평양의 소식을 듣다 보게 되면 최악의 강추위가 닥치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전에 엄청난 위협이 닥치고 있습니다. 평양의 중심부의 냉온방을 보장하는 평양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멀리 보이는 이 두 곳이 평양화력발전소의 굴뚝인데 연기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한때는 석탄을 중국에 너무 팔아가지고 석탄이 부족해가지고 화력발전소가 못 돌아갈 때가 있었고 지금은 평양화력발전소의 설비, 터빈이 노후화돼가지고 석탄이 있지만 발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거죠. 북한은 전체 발전 설비의 70%가 수력발전소에 우전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수력발전은 거의 다 얼스톱 되고 있고 화력발전으로 돌아가는데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설비 노후화로 지금 전기 생산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양 주민들의 냉온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거대한 냉장고 안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서희 눈에 보이는 평양 맨하튼, 평해튼이라고 해가지고 40층 이런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이게 정말 그야말로 지역이죠.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 40층까지 올라가는 에리베이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양의 에리베이터라는 것들도 중국산 싸구려를 갖다 들여다가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고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게 되면 상하수도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화장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평양에 고주했던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뭐냐 겨울만 되면 똥뼈락을 맞는다고 하죠. 벌리를 보고 물을 치울 수 없기 때문에 방에서 그걸 비닐에 싸가지고 숨겨놓고 있다가 밤에 그냥 바깥에 버리는 건데 평양 아파트 밑을 잘못 지나가다가는 똥바가지고 뒤집어 쓰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 아파트 주변에는 거의 막 인분으로 막 쌓여가지고 온갖 악취가 나는 그런 풍경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구온난화 때문에 평양 시민들은 그나마 이제 덕을 보고 살았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추위에 떨 필요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올해는 정말 초 비상상태입니다. 영하 25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정말 웬만한 난방이 안 되게 되면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난방이 잘 되죠. 쪽방촌 가도 이제 연탄배달 해가지고 다 버틸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이게 그야말로 평양 화력발전소가 제대로 돌아 안 가게 되면 전기가 안 되게 되고 전기가 안 되면 물이 안 나오고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그리고 냉온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시 아파트 내부는 전부 다 뜯어고쳐가지고 석탄 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걸로 지금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에너지난 그리고 강추위가 맞물리면서 지금 북한 전 지역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종훈 자기 관저에는 전기 설비에다가 휘발유 디젤 다 쌓아놓고 전혀 문제가 없겠죠. 김종훈 본인은 뭐 추운지 더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종훈 관저 빼고 나머지 중앙당 시설까지도 다 이런 타격을 받게 돼 있다 보니까 자 이번 추위가 북한 김종훈 조건 들어와가지고 최악의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평양 시민들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 평양 아파트에서 동사하는 사고가 무더기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막 평양이 지금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사람들이 비상이 걸렸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올 겨울 추위를 지나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겨울을 지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산시가 영하 30도 떨어졌습니다. 영하 30도. 백두산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겠죠. 여덕 수용소도 영하 30도. 해발 2,000m 되는 함경부터 중턱이기 때문에 평양이 정말 제일 어렵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아파트가 거대한 냉장고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은 호주라고 작지만 석탄불을 떼가지고 방을 덮일 수가 있지만 평양의 아파트는 이거는 뭐 석탄 뗄 수도 없고 나무 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바로 평양. 그리고 겨울철에도 뭐 온갖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까 냉원방이 잘 안 되는 이런 평양시에서 북한 주민들이 겨울 나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 이 겨울에 꽁꽁으로 붙은 이 추위 때문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 우리가 이제 잠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겠는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하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평양 24시는 이런 북한의 여러 가지 소식들 특히 이제 최근에 한반도가 이제 아주 강추위에 직면하면서 북한 사람들의 삶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평양 24시를 항상 도움을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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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